도진이 그림 잘 그린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도진이 잘했지? 그러네. 뭐 그렸는데? 엄마 칸, 내 칸, 오빠야 칸. 우리 가족 그림. 아빠랑 큰오빠는? 아직 못 그렸다. 아버지 얼굴은 생각이 잘 안 나던데. 맨날 보는데도? 굴도 생각이 잘 안 나던데. 웃는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큰오빠도? 큰오빠야 그리주기 싫어 안그렸다. 만나 작은오빠야 욕하고 딸이고. 다음에도 작은오빠야 딸이까도 이렇게 만들며. 그땐 소진이가 큰오빠 손을 무릎으로 부릴끼다. 그래도 그려주지. 가족인데. 소진이는 엄마랑 작은오빠야만 있으면 된다. 엄마랑 작은오빠야만 같이 있으면 소진이는 맨날 맨날 행복할 끼다. 아. 야! 너 사람 보고 치지 말라니까 어? 오빠야. 목걸. 괜찮아. 강아지야. 아빠 럭키. 미안해, 꼬마야. 많이 놀랬지? 미안해. 미안해, 꼬마야. 언니가 집 앞에 떼치해줄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